슬레이트! 파이널 파이널 센터 자 개인컷 갈게요 신동댕동이에요? 아니요 뭐요? 이특의 이특의 오늘은 옛날스럽게 제목 이특의 오늘은 오늘은 투데이 오늘 패션 달탄향인가요? 달탄향이에요 밖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동씨 뒤에 보세요 방송국 또 있어요 아이고 어이 이쪽으로 가보실래요? 동해시인입니다 빠밤 동해바다TV에요 빠밤 컴퓨터가 이제 TV도 다 설립을 다 해가지고 유튜브 프로그램도 있고 나도 이런거 해야되나? 빠밤 이건 뭐야 아 저희 거라고 자 이것도 좀 해 아 난 가끔하잖아 난 가끔도 아니야 난 안하잖아 원래 뭔데? 야 뉴트가 사진 닿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나도 밝게 해줘 나도 밝게 해줘 어두워? 뭐 어떻게 세팅하려고 너 평평한 데 찾고 있지 지금 템튼한 거 이거 뭐야 이건 뭐야 형 이거는 이거는 신동댕동? 아니 난 안올려 근데 왜 찍어? 난 얘 카메라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그 레코딩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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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신무영거랑? 달라 그건 뭐 야 왜 다 불안하게 그냥 돌려놓은 거야 아니 나는 오지모는 싹 좋아져 이건 누구야? 내꺼 이건 다 불안해 왜 물통에다 올려놔 다 난 신통 신통치킨 제대로 된 거는 신동현 거밖에 없는데 거치되어 있네 이거 그런 거 좀 야 야 하나는 뭐 치킨 박스에 올려놓고 내꺼 이거지 그래서 다 해 다 해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 슈퍼주니어의 아 말투가 너무 2집 앨범 리패키지 형상같지 않잖아 리얼처럼 여기서는 뭐 조절할 필요 없어? 사실 오토로 놓고 찍으면 다 되긴 하는데 야 빨리 나오라고 야 카메라 좀 그만 찍고 야 유튜브 그만하라고 나 처음 가져왔다 야 야 그만 좀 찍어 야 그만 좀 찍어 야 그만 좀 찍어 야 아지트 왜냐면 본인 콘텐츠를 좀 해야돼 계속 멤버들만 찍고 하셨어요 그래 려욱이 본인 찍으라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동댕동입니다 아 저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아 좋다 야 이 그림 좋다 아니 야 이거 나 편집에서 올려볼게 이거 뭐야 이걸 또 누가 찍어줄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에요 이거 야 실시간이야? 아 이거 뭐에요 이거 야 너네 아 이거 뭐에요 카메라 뭐에요 이거 아니 지금 다 잠시만요 카메라 뭐에요 이거 예? 이 카메라요? 네 이 카메라는 원래 제가 아 이거 유튜브 되게 좋네 원래 라이브 방송할 때 썼던 카메란데 아 가져갔구나 야 뭐야 이거 갑자기 야 야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야 진짜 야 니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야 야 그만 좀 해라 야 야 유튜브 금지 이제 안되겠어 아니 뮤비 찍으러 왔어 뭐 유튜브 찍으러 왔어 뭐야 아니 나 처음 하셨다고 나 카메라 아 이거 뮤비 촬영장이야 유튜브 촬영장이야 뭐야 아 이거 내가 볼 땐 려욱이 때문이야 이거 야 야 야 이거 그만해 니네 이거 아주 처음 좀 해 그 와중에 셀카 찍는 예상이야 려욱이 때문이야 아 자 야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너 머리에 뭐야 깻잎이야 아 아 깻잎버리 TV 시청자 분은 스위트다 스위트 보고 하는 게 아닌 거에요 오로지 팬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시골처럼 먹혀던 거 재밌는 사람이에요 찍을 수지 마시고 이 택시도 유튜브 리포트로 한 번 썼지만 또 유튜브에 한 번 찍을 수 있어요 그 택시에서 뭐 해야 돼요? 아... 요리도 하고요 분당 씩 있다? 아 진짜요? 편집도 분당으로 갔잖아요 분당 200원은 돼요? 분당 25원이면 아니죠? 분당 15원 누가 안 했어? 저 뭐야? 다 했어 진짜? 이건 누구예요? 은혁이 형 아 저는 저거 동그래된 거 신동만통인가? 신동만통 죄송한데 이건 다 모자이크 철이에요 저 말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눈 가리고 나올 거예요 예고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소개 말고 그냥 하세요 하지 말아요? 신곡 여러분들 그 동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아이아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동요지? 어렸어 이아이아오 이아이아오 이아이아 옆집에 사는 게 이름 이아이아오 아 그거 아니야 그건 빙고 이아이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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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이아이아 지금 멤버들이 다 미쳤습니다 다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. 여러분 이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미친 사람은 있어도 덜 미친 사람은 있어도 안 미친 사람은 없네요. 슈퍼주니어. 여러분 뒤도 한 번 봐주세요. 몇 대야? 하나 둘 셋. 방송하시면 알죠. 내 것도 있어. 내 거 내 거 내 거. 우리 가족들이 좀 보내고. 지금 나폐가 다 찍는 것 같은데 지금. 너도 찍어서 지인들 보내줘. 다 방송 켜자. 여러분 안녕. 안녕. 구독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뿌잉뿌잉. 좋은 대응. 저기 카메라 좀 가시죠? 찍고 있어요? 나 찍고 있는데 자꾸 가시죠? 아 찍고 있었어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무도 모르게 쓱 거치해 놓은 거야. 아 이게 자꾸 들이대면 짜증났는데 있으면 또 찍고 싶은데. 근데 이게 진짜 여우 웃기가 대단한 게 뭐냐면 부지런해야 돼 구독! 좋아요! 신동댕동! 야 그 노래 하지마